대구시 교육청이 유치원가, 초중등교사, 특수교사 241명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. 대구시 교육청은 기간제 교사에 의존해 운영해오던 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유치원 교사 23명을 새로 임명하는 등 초중등교사, 특수교사 등 81명의 신규 교사를 임용했습니다. 또 교육국제와 특구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글로벌 창의 모델학교인 옥산초, 성남초, 성곡초, 서변 중에 영어전담교사를 추가 배치했습니다. 대구시 교육청은 5년 23일 교장과 교감, 교육전무직 인사를 하기로 했습니다. 막바지 폭염에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.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. 대구경부 낮 최고기온은 34도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. 내일부터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낮 동안의 더위도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됩니다. 이상으로 8월 21일 매일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